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앉아서 내 맘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먼저 앉으시라 그 맘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아버님의 사랑이 너무 어른 걸렸고 그 맘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맘에 맘을 부른 아버지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앉아서 내 맘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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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받아주신 내 하나님을 보내 오지란으로 그눈을 알아도 굴보나도 날 따라가주신 내 하나님을 알아주신 우린 걸 담아 그눈을 알아도 굴보나도 날 따라가주신 내 하나님을 보내 오지란으로 내 하나님을 보내 오지란으로 오지나 굴보나도 내 하나님을 보내 오지나 내 하나님을 보내 오지나 아멘